일단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시면 피부관리실 보셨잖아요 또는 호텔 스파 또는 병원에 있는 레이즈나 성형한 다음에 하는 관리 그런데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요즘 대세가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은 제가 올해 50인데 2014년부터 제가 어떻게 꾸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을 하면서 온라인에 대해서 뭔가 좀 쉽게 전달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업계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요즘에 또 얼떨결에 올해는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란 건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스타트업 컨설팅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화장품 회사를 막연하게 화장품 만들어서 판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기획이나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판매 여러 가지까지 수입 수출까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제 컨설팅 외에 본업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피부샵 이런 데다가 화장품 같은 걸 유통 납품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우연하게 공채시험을 응시한 게 화장품 회사였고요 그때 주리아 화장품 회사라는 데 당시 나름 경쟁이 팡팡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교육 강사로 입사를 하면서부터 화장품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중간에 경력 단절 좀 있었는데 제가 중간 경력 단절 있을 시기에 지인한테 다시 일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다 뭘 좀 취업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소개해 준 회사가 에스테틱 쪽 회사였어요 미국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면서 에스테틱이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화장품 업체를 쭉 보면 제 친구가 스타트업 있었거든요 이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건 아모레퍼시픽하고 엘지사원관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런 제시가 없어도 그냥 다 개발되어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낫더라고요 진입장벽은 낫는데 버티고 성공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 버티고 성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회사가 화장품 회사였고 나름 그 당시 장업계 4위였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여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직 시스템을 조금 배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테틱 회사들은 소위 말하면 요즘에 나노 같은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직원들 10명 이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약간 소규모의 운영을 좀 배운 거죠 그리고 뭐 화장품이랑도 팔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제품 하나를 들고 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법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판매되어야 되고 누구한테 판매되고 타겟이 이제 이런 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회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잘 배워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아니라 작은 회사는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업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화장품을 쭉 해보신 게 아니고 중간에 아동복 일을 또 했었더라고요 결혼해서 예전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50이다 보니까 98년도였어요 IMF 직구였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첫 애가 태어났는데 전세의 폭등이 막 올라와가지고요 갑자기 집주인이 3천만 원인가를 올려달래요 아니면 복비를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결혼 딱 3년 차였는데 제가 그때는 느낌이 제가 그 당시에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웨딩 메이크업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 가지고는 제가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지나가다가 찾은 아이템이 아동복이었고 애를 키우니까 아동복이라는 걸 통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5개 지점을 운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사 스타일의 체인점인데 굉장히 남대문 물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 배운 게 많았어요 남대문의 도매와 그 다음에 이렇게 로드샵의 소매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의 B2C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 짧게 시작했지만 되게 결과가 좋았던 끝날 때 집 한 채 샀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되게 잘 되셨는데 아동복을 계속 쭉 안 하시고 화장품으로 바꾸게 된 계획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은 제가 낮에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닫는 시간에 우리가 남대문을 가서 물건을 사입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있을 때 2022년 월드컵 아니 2022년이죠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빨간 티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 받으려고 새벽 5시까지 줄 샀어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젊은 나이였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패션도 좋은데 저는 체력적으로 약간 좀 더 편한 쪽이 화장품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그냥 판매하고 나시가만 활동해도 되는 건데 이 의료는 전용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아이 키우고 하기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나의 다시 본업으로 화장품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용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화장품에서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거죠? 훨씬이라기보다는 사실 화장품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션은 어떻게 보면 그 의류 그 아동복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정도로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화장품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회사지만 회사의 사업이라는 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또 거기 기반으로 저는 생각은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알 게 많아야 되고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경영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공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제 있을 경우 그 소위 말해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사대금이 나가고 기본적인 고정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내 순이익을 위해서 또는 물건을 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윳돈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시작했어요 예전 장사는 물건을 사서 돈이 남으면 그걸로 사고 와서 내 생활을 해버리고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사식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경영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옷가게를 5개까지 관리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다음 이제 화장품 비온 브랜드 독점을 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쉬기간 연준이 돼서 아동복음은 상대 초반 정도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력 단절로 한 7년 정도 집에서 쉬었어요 아 7년이나? 네 그리고 쉴 동안에 굉장히 여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우울증을 많이 겪었어요 네 그래서 둘째도 늦게 출산하고 이래서 이제 약간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굉장히 일을 하다가 집에 있어서 있는 시간이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치료를 좀 받다가 제가 그 전문의 선생님이 저한테 기질이 제가 사업가 기질이 많대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사업해보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그냥 막 뛰어든 게 바로 이런 화장품 회사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회사에 이제 그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영업을 좀 하다가 독일 브랜드를 제가 만나게 됐죠 그러면 그 회사의 이사로서 만나신 거예요? 그 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찾아다녔죠 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 1년 동안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경력 단지 있었으니까 저는 거래처가 없잖아요 그 거래처를 갖다가 제가 이제 다른 회사 다니면서 조금 이제 찾고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가 비온이라는 네 비온이라는 브랜드를 하게 됐어요 비온이라는 그 소식 안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비온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럽 화장품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세계 3대 화장품 하면 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이걸 되게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 저도 그 세 나라 중에 한 제품을 찾고 싶었고 이 독일의 비온이라는 브랜드는 그 당시 신규 브랜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어 저 정도면 같이 키울 수 있겠다 또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걸 잘 키우면 또 독일 사장이 저한테 아시아 이렇게 판보를 드렸다 이런 말을 좀 약간 혹해가지고 제가 무적장 덤벼드렸던 거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장북이 있을 거 같군요? 아 독일 사람과 저의? 어떻게 그랬어요? 저는 영어 저희 직원이랑 저랑 같이 영어로 소통하고 그 친구가 영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힘든 거의 이메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SNS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너의 활동을 좀 보고 싶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를 속절로 해 주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려라 그러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한글 전환이 돼요 그 친구가 독일에서 한글로 제가 쓴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영업을 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지금까지 온 거 같아요 그럼 그 이 비온이라는 브랜드는 당시 독일에서 네 어느 정도의 사정품이 됐어요? 거기서도 스타트업 정도 스타트업 정도 투자자들이 이제 좀 돈을 넣어서 나름 TV 광고도 하고 이런 회사여서 제가 좋아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1년 반 만인가 빼버렸어요 왜요? 약간 좀 생각보다 영업 실적이 약했나 보죠 그건 이제 본사의 사정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사 사정이 사실 자본력이 많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걸어차들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건을 잘 제때 공급 못 받다 보니까 결국 3년 만에 못 하게 됐죠 네 그런 악순환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사업권을 따와가지고 네 사업 환불에서 잘 됐어요? 아니 엄청 열심히 그냥 했죠 왜냐면 알리려고 근데 많은 분이 알려고 할 시기에 사실 아 이제 다 깔아 놨는데 이제 본사가 망했구나 이제 네 그래서 쉽게 말해 이제 물건을 못 공급 받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거 많이 헛수고 한 거네요 그쵸 근데 지나 보니까 헛수고는 또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분들이 또 물론 그 비온이란 브랜드는 안 썼지만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그 페이스머펫 네 쉽게 말해 그런 거는 이제 제 얼굴 보고 또 도와주신 분들 계셨고 거래처에서도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또 저를 외면하신 분도 계세요 아 브랜드를 너 기껏 이렇게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책임감 없다 라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지나 보니까 다 제 실수더라고요 누구 제가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밑받침 때문에 사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년은 진짜 아침부터 막 미친 듯이 공부했던 거 같아요 그럼 이 비온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게 몇 살 때인 거예요? 그때 무산됐었죠? 몇 년 안 됐어요 한 5, 6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아니 5, 6년도 아니고 4, 5년 정도인가 보다 아 그렇군요 2014년부터 해서 거의 2016년까지 저희가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 거의 판매를 못 했으니까 그럼 비온을 하시고 이제 페이스 모아 네 라는 거를 비온의 소식을 듣기 전에 그냥 제가 마스크팩은 대한민국이 1등이잖아요 아 나도 저만은 마스크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LG를 내가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의 아이템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자본력이 제일 안 드는 제품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약간 그 어떤 레이저나 시술한 다음에 네 진정시키는 마스크팩 쉽게 말해 에스테틱에서 쓰는 마스크팩으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일반 유통방에 없겠네요? 올리브영 이런 데서 없겠네요? 네 저는 아예 제가 딱 전문가들이 쓰는 데 피부샵에 좀 많은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걔가 잘 나가더라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리고 저희 가족을 살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규모도 키우시고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SNS 마케팅과 라이브 커머스 또 컨설팅까지 다 하고 계신 거네요 컨설팅은 요즘에는 좀 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좀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강사가 돼 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업은 이렇게 이렇게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좀 배웠고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이 뷰라판 책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게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제 원래 꿈이 사실은 약간 어렸을 때는 아나운서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항상 꿈이 좀 약간 뭔가 있었는데 라이브가 너무 좋은 게 핸드폰으로 내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물건도 있고 네 아이템이 있고 네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 페이스모어라는 거를 네 온라인에서 팔고 계신 건가요? 네 온라인도 팔고 오프라인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도 제가 라이브에서 할로윈 특가 해가지고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처음은 좀 힘들었지만 이 페이스모어 팩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샀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네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겉포장 보고 제가 그때 만들 때 지인들이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전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출도 했고 근데 이제 마스크팩 시장이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한 장당 500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 장당 3,000원 받아요 소비자가 그래서 열매 들어서 한 박스가 3만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로 제가 2만 5,000원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세일 안 하다가 라이브 때만 방송 특가로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재구매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도 줌 바꿨어요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에 사람들 관심 많이 갖잖아요 네 엄청 많이 갖죠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가 잘 되나요 어때요? 굉장히 너무 치열하지 안 되고 이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희 업계에서도 제가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2년 전에 제가 조그만하게 소규모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한 때인데 느낌이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트렌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잡을 수 있는 거를 말하면 대부분 쇼핑몰 생각하잖아요 자사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당시 네이버가 이름이 바뀔 때였어요 스토어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바뀔 때 저는 그때 이제 여기에 꽂힌 거예요 아 여기는 보니까 입점 수수료가 없고 그다음에 그냥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소상공인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업계 분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을 하다 보면 화장품이 필요하잖아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장품을 그냥 가만히 오프라인에서만 쓰지 말고 온라인에 입점을 시켜서 영업 안 하는 시간에도 판매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 강의도 세미나를 듣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결정된 게 작년 코로나 그 시기가 딱 오면서 저한테 이제 좀 일이 몰리더라고요 아 당신 말이 맞았어 네 근데 저는 조금 안 써봤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상황이 저도 2년 된 상황이었고 작년 2월달이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상점들이 되게 힘들어 할 때인데 솔직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온라인을 미리 해놨더니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이 이제 제가 또 유통을 하니까 도매 중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로 판매를 했을 때 사실 마진율이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 원장님 그 에스테틱 거래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굳이 깎지 않아도 정상가가 있는데 내가 굳이 막 할인 얘기 안 해도 소비자가 필요하면 사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작년 올해 조금 영향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또 잘 팔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로 하는 거죠 하나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되시죠? 지금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50대 분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온라인으로 팔고 SNS 한다는 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걸 배우셨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사업할 때는 직원분들이 한 다섯 분 계셨어요 직원한테 다 맡겼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보고 오면 그냥 사인하고 이 정도만 했는데 좀 알아야 되잖아요 대표도 좀 그러니까 대충 직원이 보고한 소리 듣고 그냥 나쁘지 않으면 오케이 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 책 읽어보시면 저희 남편이 사업이 좀 잘 되다가 아무튼 좀 안 좋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직원분들 다 내보내고 저는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든다고 막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인건비를 쓸 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배웠어요 제가 독학으로 책 엄청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거 유심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무료 영상 많아서 그거 보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선생들이 그 젊은 우리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모르겠으면 그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 물어보고 사진 찍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글 또는 해시태그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공부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공부 완료 공부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도 이렇게 쓰게 됐잖아요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내 물건을 수출한다고 해외에서 연락이 오고 가서 사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SNS에 힘을 저는 되게 느꼈어요 그럼 해외에서 사가겠다고 올 때는 SNS 연락이 온 거고 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온 거고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현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얼굴도 안 봤는데 그 회사 이제 일단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로 정보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도 이제 구글 앱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어? 괜찮은 회사네? 근데 얘네가 내 물건을 선택해? 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가격 길 잘하고 그다음에 항상 수입 수출하실 때 주의점이 100% 선입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지키면서 큰 수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괜찮은 걸로 계속 조금 해서 뭐 의외로 독일로도 수출했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나갔어요 네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누군가를 찾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맨날 강요하는 게 소상공인은 무조건 SNS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브랜딩이 돼야 된다 제 거 이제 SNS를 많이 보다 보면 제가 좀 셀카를 많이 찍어요 네 근데 진짜 이뻐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인식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 딱 얼굴 보면 쟤는 화장품 하는 얘들아 막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상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 뭐 여기 채널을 약간 해시태그로 홍보하면서 나 여기 가서 인터뷰 촬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제 일상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산다가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뭔가 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계속 홍보하는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SNS는 하는 게 답이다 라고 여기서 많은 SNS는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주로 카카오스토리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네 아무래도 같은 회사니까 네 연동이 돼서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해서 올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네, 네 블로그는 솔직히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조금 일주일에 하나라도 올렸어요 아, 네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주문이 저는 핸드폰 톡으로 와요 거의 아니면 전화나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운전 이동하다가 이거를 받으면서 중간에 이 SNS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미팅 전이나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네 그 틈새에 핸드폰으로 또 하는 게 SNS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올려요 하루에 3건, 4건 이렇게 이렇게 포스팅을 네 네 그랬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알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모르는 분도 네 근데 보통 분들이 이거 4개를 다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각 약간 SNS별 특징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있을까? 차이점? 근데 저는 약간 뭐 당의 특징은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막 이렇게 차별은 아니고요 네 일단 카카오스토리는 40대 이후 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아줌마 아저씨들 네 그리고 60대, 70대 분도 많이 하세요 10년별 타겟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정말 그 카카오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사람들은 죽었다고 젊은 친구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매출이 항상 가끔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걸 사고 싶은 분들이 뭐 쪽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회사폰 이렇게 사이트 주문이 안 되시는 분들 연락 오면 상담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또 꾸준히 올리고 글을 쓸 때 아예 카카오스토리에다가 많이 써요 먼저 그 다음에 그걸 카피 떠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데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업계에 계시는 거래처분들이 대상이 많죠 피부관리샵 원장님들 네 뭐 이렇게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드에 포스팅을 올릴 때는 사실 주문이 의외로 좀 잘 돼요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보고서 신상품 나왔으면 안 하고 주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메시지가 또 많이 오죠 DM 네 DM이 많이 오고 엊그제서 또 호주에서도 DM이 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중국 파트너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한 물건을 한 8천 정도 사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여름에 8월인가 7월인가 아 7월이었던 거 같아요 네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저한테 막 영어 중국어로 엄청 뭘 써서 보낸 거예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읽고 있었다가 다시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핸드폰을 분실해서 연락처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차도로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영어로 너 빨리 연락 좀 줘라 그래서 다시 위챗으로 연결해서 또 제품을 제가 8월달에 수출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기존에 내가 해외 파트너지만 거래하고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끝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다시 찾았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품이 진짜 좋은가 봐요 아 근데 제 제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회사 제품인데 다른 회사 제품이니까 판매하는 분들도 여러 명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 여자분인데 네 그래서 나는 너랑 거래하고 싶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다른 분들도 다 좋겠지만 저는 매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일상이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저는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가 있죠 네 네 그 부분이 4년 전에도 그 친구가 저를 인스타를 통해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저희 회사에 네 근데 지금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냥 믿고 가 이럴 수 있잖아요 보지도 않은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입금을 바로 100% 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일주일 뒤에 물건을 보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입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제 입장에서는 Hey I got a compassion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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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